예수님께서 하신 일 마음의 병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마음의 공허하고 허탈함을 메울 길이 없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면악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울증 환자의 상태도 너무 심각해서 2017년도에 69만 1164명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 93만 3481명으로 늘어나서 35.1%가 4년 동안 늘어났는데요 매년 7.8%씩 증가했고 연간 총 질료비도 2017년에 3,038억에서 2020년에 5,271억 원으로 73.5% 질료비가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14.8%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100만 명이 넘어가고 아마 질료비도 엄청나게 더 많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사회가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병이 더 깊어지고 있고 특별히 마비병, 우울증, 정신질환은 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같은 마비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에서 노받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모든 병에서 자극하실 분은 인류의 희망 대신 우리의 구해주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비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모든 병에서 노예난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 질병, 가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모든 질병이, 가난과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질병의 은혜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봉 4장 23면에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보험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봉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리리에 두려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보험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한평생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육체만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도 날마다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장과 정의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균형을 이루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손으로 책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하는데 우리는 뒷걸음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구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되도록 제자들에게 한작공에서 말씀을 가르치서 하시고 많은 무리 앞에서 가르치서 하시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대표적인 가르침, 공세의 초기에 가르친 말씀이 산상순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갈리 산 언덕에서 수많은 물을 넣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상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 아니여?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막아내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금처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이 뒤덮여 버렸습니다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빛이 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힌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빛이 희미해져 가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막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질을 행하는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삶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가라면 주님이 개세만의 동상에서 붙잡혀서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 달리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갇힌 말씀이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쳐서 천국을 예배할 것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한나라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 살아온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천국범을 전파하셨습니다 사장의 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리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범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범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위니 나로 말 미암장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니고네모라고 하는 당시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그는 사내들의 공예의 의원일 뿐 아니라 룰법학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와 같이 성경 지식에 아주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가 늘 백성에 나와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가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삶이 변화되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다고 말하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가?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네모 한사분을 놓고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조를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니고네모가 마음에 물려서 예수를 영집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마지막까지 그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때로 살기를 원했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생에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주님 보러 오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쥐고 있습니다 자네들이 속을 썩이면 자네들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요즘 공포의 중2가 중1로 내려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만 되면 헷갈락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애가 오늘날 갑자기 중학생이 되고 나더니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대들고 문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완전히 엇박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갈 때까지 부모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늘 파도를 타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분은 말로도 할 것이 없습니다 아침이라서 오늘 주의가 어떻게 됐나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생활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만만게 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짐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탈북자를 위해서 그 애쓰고 있는 성교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쓴 다큐멘터리인데 왜 1만 킬로냐 하면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 중국을 거쳐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오는 그 거리가 1만 킬로인데 며칠을 걸어서 그 길을 넘어와서 태국에 오면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북한에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 2005회만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붙잡혀 감옥에 갑니다 북한의 교회가 봉숙교회, 칠곡교회, 두 교회가 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손님의 문을 열었다가 손님의 문을 없는 문을 닫고 보여주는 교회만 있고 실제로 교회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지하교회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빨리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의 보험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 보험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은 보험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북한의 문이 열려서 이처럼 불쌍한 북한 동포들에게 주의 보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험이 증거되어 저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죄가 자지며 강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정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3분의 2가 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약한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병을 가졌든지 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봉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인 자 간질하는 자 중북민어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루는 한세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세병은 당시 불체병으로 사람과 격리되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못하고 격리되어 살다 그냥 평생 외롭게 병들어 죽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르고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고 만약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는 그냥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병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봉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평생 거주로 불쌍히 살아갈 수밖에 없던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외쳤습니다 마태봉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자 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저들의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맹인되었던 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에 치료하지 못한 달에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데서 우리를 강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눈물 흘리며 가고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셨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 받고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정 5절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증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아두다 할렐루야 그가 채증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아두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떤 병을 얻든지 교회 나오면 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락교의 이문석 목사님 또 연동교의 이성희 목사님 연대 청자님하고 아침에 조찬하면서 하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문석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이 걸려가지고 목이 돌아가고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모르고 치라는 약도 없고 그래갖고 자기는 평생 이렇게 불고로 죽나 보다 했는데 서대면의 순복음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병원을 고친다 그래갖고 수요일 날 저녁에 외배 때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종 목사님이 신유기도 끝나고 오늘 여기 온 사람 가운데 무민밭배되고 난치병으로 온 사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보니까 자기 혼자 일어났더래요 그런데 그날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셔가지고 지금 영락교를 잘 담임하고 계신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는 경우도 어립니다 기적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 옷자랑 붙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붙잡아서 병이 치료받고 문제를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오도를 큰 믿음의 사례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옷자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노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달려같이 범죄가 달리며 강간에 되는 유한삼트 2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죄가 달리며 강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책을 보내오십니다 책을 출간하자마자 목사님이 책 한 번 읽고 목회할 때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이 왔는데 베헤스라고 하는 사모님이 하나님의 노크라고 하는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세 가지 중독과 교통사고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간청하고 있는데 식이장애, 급성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서 치료받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에서 살아나서 지금 몸사냥사역, 치유사냥사역을 하고 있는 도동교회 사모님이신데 모태신앙인 이 사모님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로 어릴 때부터 무용하고 발레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오던 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3대째 예수님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생각이 두려움과 공포로 들고 와서 그 기야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로 음식이 목에 차올 때까지 계속 먹고는 또 토해냅니다 이게 식이장애, 폭식증입니다 계속 다 먹고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장애으로 잠을 못 자니까 고통 돌아가서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입에 댔는데 반병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그게 급성 알코올 중독에 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전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자마자 또 불면증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는데 또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약을 하다 먹다 보니까 약이 없으면 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약물 중독에 이제는 하느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하느님 매달에서 금식기도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은 한결이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 맺습니다 하느님의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8년 전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걷는데 주머니에서 뭘 찾다가 동네에 떨어져서 주스러 나갔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다가 자기를 받아가지고 퉁하고 따라 떨어졌는데 차가 멈춰야 되는데 그냥 와서 자기를 깔고 지나가버렸어요 분명히 자기가 받은 걸 알 텐데 그냥 그 위로 깔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 그냥 사고 나서 다쳐서 평생 의료비, 보험비 물어주는 것 때문에 그냥 깔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 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뼈가 열다섯 대가 부러지고 날개뼈 한 대가 부러지고 폐가 새카맣게 멍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에스다야 내가 나의 때에 합력할 손을 이룰 것이니 너는 기도만 해라 중간에서 깨어나면서 팔과 다리를 만지며 하나님, 비록 이런 몸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춤을 만들고 추겠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회복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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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 나쁜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 차를 쳐놓고 나라 떨어진 사람을 깔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찬양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간증합니다 중독의 문제는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전시부로 내게 노크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손길로 노크하시리라 믿는다 중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숨기는 것이 고통이고 중독이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고치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TV 생조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어떤 중독에 고통이 있든지 간에 약물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마이크 중독이든지 예수 믿고 다시 일어나서 중독에서 자연받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사랑의 품에 안고 계십니다 주님 내 한평생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독에서 식이장의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교동사고로 차가 자기 위를 지나가는 그러한 절망에서도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주님 주님 함께해서 여기까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세상에 살아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찬양하며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무너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